너무 크다 정말 크다 진짜 크다 오자 미야 땅이야 이제 안 춥나? 잠바 안 춥다고? 바다그러면 가면 잠바 하나 챙겨야 될 낀데 자 토요일 아침 6시 40분 나가볼게요 오늘 요 어피 카드 채비에 뽕뚜 이렇게 기본 채비입니다 수심은 좀 깊은 데 가기 때문에 40포? 3, 40포 쓰면 됩니다 자 받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낚시 잘하는 사항 하나 왔습니다 아침부터 대전경기 도수 정말 큰 거는 여기에 꼬리꼬 붙여 줄게 차부륵 차부륵 지금 차부륵 많이 들어있다 차부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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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높고 이게 줄물이 있는거 차부륵 자 다시 이제 그 사다가 바닥 못 찍으면 조금 무겁게? 바닥 못 찍으면 없는데? 떨어졌네 조쟁이 자 출항한지 10분도 안됐습니다 오늘 불 뿜고 있습니다 혼차 힘을 갑자기 또 안쓰노? 고등어 네? 고등어 급수없다 카트 울큰고불 처리 pret gel 바이언 올시기가 나올 것인가 크나 하님 나는 네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이렇게 건져 줄게 두 마리 다 탈출해서 넣을때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넣을때 오 괜찮다 3자 안되겠다 3자 될랑가 안될랑가 자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와줍니다 전갱이 왕숨왕숨 좀 큰데요 아 손 크다 진짜 근데 오 제일 잘 잡네 오 좋은 자리 뒤에가 좋은데 농어촌 탈육이라고 아 농어촌 탈육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일 제일 좋은 자리 뒤에가 제일 좋다 맨 앞에 나와 두 마리 쌍거리 저기가 사자 한번 가야되는데 아 저기 니가 한번 해줘야되는데 아 벗어뜨려 너무 아가아가 아유 아 벗어뜨려 아 그래도 임수 니가 제일 크다 아 아 아 큰거는 니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옳지 좋다 라이트 이 정도는 돼야지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런거 이야기 좀 해줘 그런거 크다고 이야기 좀 해줘 어떻습니까 아 갑자기 세 마리로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튀긴다 조심해라 forward 어 어 잠깐만 절로 가야되는데 where 어따로 내가 어디로 가야되노 둘이 붙이지 말고 랜딩할 때 좌우로 벌려 뚫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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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나? 뚫붕붕붕붕붕 랩붕붕붕붕 여기왔나 대물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께 함 해줘야 된데 낚시 호든거 가 이런로 소음하구 이런건 던질 뿐입니다. 오늘 밤에 봤으니까 살려줄게. 저정도 25세는 불에 다 방생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상진항 가서 방생해요. 봉파고 위에 상진항이 좀 던져라. 봉파고 잡으면 좋다고. 봉파고 보고있나? 진맥해라 뭔가. 그거는 전개같은데. 짧게 치면 고등어고. 왔다칼때는 안크대. 자 토요일날 오랜만에 정말 날씨 좋네요. 봄날. 야야 이거 좀 크다. 크다 크다. 3잔 4잔 안되고. 아 웜에. 그래도 사이즈 좋은 놈 한마디 놓았습니다. 자 이 채비. 웜 잘 먹네요. 금색 펄 뒤로 하는거. 루어가 멋있다. 매니저답게. 지금 색 미끼로 안하고 지금.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몇인치고. 2.5인치. 2.5인치 정도. 웜에도 대전경이들이 반응 잘해줍니다. 오. 사이즈 멋집니다. 자. 좋습니다. 카트. 한마리 틀렸나. 오. lock Stay. 통 señor teachings. 이 계곡죠? ordo They drive twentycks in Montana. stick스. ồngрыв 공유에 갈리겠음? 두 마리 두마리 trou materials do you fancy. 넉. 네. 가물때도 더 이빨 가면 올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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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산권 대전경이 살짝 쏟아집니다 어 큰데? 자 뒤에도 크고 어 큰데? 어 큰데? 어 크다. 정말 크다. 야 오짜라. 오짜라. 오짜라 안되고 와. 와 45. 와 정말 크다. 와. 그릴이야 그릴. 자 한 47.8 되겠는데? 누가 옴스니. 와 진짜 크다. 이거 빼기 봐.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사이즈 미쳤다. 와. 와. 진짜 사이즈 미쳤다. 야 이거 정말 미쳤다. 내 나온다 했지 인수디. 그니까 전경이 이만한거 느거지. 와 야 정말 크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와. 와. 정말 큰 놈 한동 나왔습니다. 영상보다 훨씬 큽니다. 요거. 와. 풍납니다. 사이즈. 진짜 이거. 알부신이 많합니다. 알짜 카트. 자. 오짜라 대쟁경이 한번 봅시다. 알바zi야. 알바다cent 카트. 아르바이트 их. 전부 찌 sustainability. 지금 손질하면 숙성회로 먹으니까 바로는 못먹고 전갱이는 숙성되면 요건 니가 요걸로 전갱이 저걸로 옷을 한번 떼어내고 저쪽에 쌀꼬리 있잖아 부실 아닙니다 이거 도망가 도망가 싸워보라고 이릇 사자오자 비교 한번 해볼께요 사자오자 사자오자 가까이서 삼치랑 고등어랑 비교하는 그런느낌이지 사자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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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샷 사자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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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8 나왔는데 자 됐고 7이다 정확하게 7 47 찜개 찜개 진짜 크다 진짜 큰 진짜 큰 꽉 찝어라 꽉 찝어라 와 정말 크다 꽉 찝어라 자 47 정확하게 계측 47 입니다 이거 맛있지 그래요? 다 챙기라 그래 어디간데 오늘 우리요? 여기 텐트 쳤어 어 저번에 온 그 창원 형님들이랑 아 귀하고 이 구우면 맛있다 소금수수 구우면 맛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라니깐 고민하고 있더라고 어어